인생 빡세네 퇴근하자마자 짐만 들렸다가 와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힘든 티 좀 내지 마세요 네? 나중에 가장이 되실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죠 집에 가장 내일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건 가장 많네 내일 일찍 가죠 집에 실제로 유드립 때문에 다음날 점냉만 하고 간 워터원이었다 왜 일찍 가세요 근데? 얼마이세요 혹시? 밥 뭐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먹을 거예요? 앵두들이 추천해 주는 거 앵두들이 뭐 추천해 주는데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있는데? 앵두들이 추천해 주는 거 추천해 뭐 추천해 주는데요? 앵두들이 추천해 주는 맛있는 거 앵두들이 뭐 추천해 주냐고요? 야 저거 뭐냐? 아 저거 주웠으면 쓸 수 있다겠지 뭐 미늘 지하실은 이딴 데 없어요 아 잠금 설치 어 왜 이렇게 뭔가 부드럽지가 않지? 나네 아우 뭐야 미치코였네 반자대로 이동하는 돌대제 이거? 아이씨 아하하하 우하하하 저런 거에 당하다니 미치코는 밥이 틀림없구만 또 같은 수법을 써보는데 뚱뚱해서 다 보인다 돼지 우하하 아하 아하하 하고 있겠네 버브컷 가자 가자 보였어? 오케암 실화냐 동화냐 돌파 돌패무 컷 아우 주스 싼대요 에잇 개사죽체 에잇 이런 귀요미한테 내가 한 대 당했네 귀요미 컷 그지같은 놈 키보드가 고장났나? 고맙게도 구출하러 와준 보드 맞을만했죠 오오오오 기가맥키고 코가맥키고 봐줘 봐줘 맞는거 봐드렸습니다 주소 한번 쓸걸 이거 뭐임? 어휴 비누를 주웠는데요 이게 알트F4를 알트F4는 안되지 알트4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AOMG인데요 어 죽었던데 또 죽어야겠다 주소를 써 핑구는 그런거 몰라 주소를 뭐에요? 잠깐만 내가 비늘이 있으니까 한번 구출을 가본다 이거 비닐을 이거 내가 써야지 뭐 되는 그런거에요? 구해져버렸음이다 축하드립니다 오오오오 나 진짜로 뭐 저렇게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 여기 두개 내가 깔아드릴게 믿는다 워터원 2층 갈랐다 참았다 가지그랬어 아니 이때 들어가던가 딱구 안맞네 이걸 사네 기가맥키고 코가맥키고 야야야 뭐 없냐? 한잔 넘기 한잔 내리기 아 이거 왜 닫아요 좁은 곳에서 돌아야된다고 치 폰미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먹어서 딴 데로 가준다면 아 이러면은 끄는데도 시간도 소문됐거든요 나머지 않죠 내가 얼굴 봐주마 들어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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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라고 했음 수고 라고 했음 수고 라고 했음 수고 이거 끝나기 전에 한번에 뭔가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비누까지 먹어주고 그냥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버리기 그렇지 어 여기 있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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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니다아니다 왼쪽이 어그로 뛴다 아 나 나 교수님이랑 어어 교수님이랑 쎄쎄쎄하세요 쎄쎄쎄 역시 어어 케어해요 너무 좋아 오 네이스샷 잠시만요 와 근데 잘하면 일단 일단 숨 음 컷 겸둥이 컷 응 난 이 정도 버프 받았어 수고 앙 이게 끊겨버리기 미칠거 좀 이상하죠 저거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니가 더 이상해요 양치 잘했나 보다 빨리 가요 나 73퍼 불평 있으시면 석상석상으로 오세요 아니요 그쪽으로 간거 아니에요 사실 모름 워드포가 죽음 어 나 들켜버리지도? 아 주스리 두개나 이거 비늘까지 있는데 뭔 상관임 비늘 이거 끝나기 전에 먹으면 갱신되나? 갱신 안되네 안되네 아마 나한테 레전드로 달려오긴 할거거든 몇퍼세요 아 기다려보세요 85퍼입니다 이거 뭐야 안버틸게요 그냥 가만히 서있으려고 버티지마세요 지랄을 한다 돌핀 해독 해준완 그래? 네 그러면 해독각 좀 쌓다가 한게 주술각 어때? 예예예 그래 통을 맞아주고 일부러 그거 아우씨 피해주고 터트림 어 어 굿 몽키매직 바로 채워버리고 여기 지통이고 나한테 같이 버텨주고 야 그거다 폐소공포증이라가지고 좀 걸림 오케이 위험하면 몽키매직 쓸준비 아 2분 동안 또 못 먹어? 아 그런거였어? 쓰겠지 일로 심히이찬 추추추추추추 그렇게 써버리기 아 써도 되세법한대 방금은 어 이거 니가 그거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앞쪽으로 갈 줄 알았다 이녀석아 어, 너가 버텨주고 남들이 여기서 열고 나가면 되요 오, 나이스샷! 야, 나 화면이 멈춤! 서운할뻔? 컴퓨터가 200만원짜리인데 무슨 소리세요? 컴퓨터가 열려버렸는데요? 어, 나 늦었나요? 아, 너무 늦으셨다 이제 끕니다, 저희 예, 막판이었는데 두판짼데 또 질환하는 놈 나가버리기 어휴, 끔찍해라 폰은 여깄네 어휴, 끔찍해라 결국 왜 그러셨어요? 사실 앵두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저희는 사실 6티어들이지 4티어가 아니거든요 그거 맞죠, 맞죠 설마 진다라는 생각을 오, 오, 오 저의 여권이 치킨 뒤 그치 하이 하이 한참